안녕하세요 윤호쌤입니다 오늘 먹을 야식은요 그 여기 배달 마법갈비탕이라고 아 마법갈비 육개장 정준화씨가 이거 뭐 만든 그 탕인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닭꼬치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콜라 아마도 매운 맛, 정말 쫄깃쫄깃. 맛. 처음 먹어보는 알 canal. 오늘의 맛있지만 고모 없어도 구조 your mind. 읽는 식감이 정말 amp 나의 맛이에요. 아주 아주 맛있어요. 일단 닭꼬치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닭꼬치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좀 찍어서 이렇게 갈비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갈비가 이렇게 많아 이거 국물 한번 야 이거 밥 먹으면 죽는다 소스 좀 가져올게요 소스 좀 가져올게요 콜라 닭 소스 맛있다 계란 계란 잘 어울리는데 너무 맛있어 먹기 딱 맛있지만 적당한 불닭조림 먹기 좋은거 같아요 먹기 좋은걸 먹기 좋은 양념 먹기 좋은데 먹기 좋은 먹기 %$%$¢%$%$%$%%$%&%$%$%$%%$%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쉽 Lauren 아쉽 매워 너무 맛있다 미쳤다 너무 맛있다 고기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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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말아 먹을게요 갈비가 하나 더 있었네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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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밥 하나만 더 먹을게 더 있네 깍두기 깍두기 기름 깍두기 너무 맛있어 아.. 으아.. 으아.. 아.. 오늘 먹은 야식도 합격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안녕